안녕하세요 여러분 b급TV의 부르스입니다 자 오늘은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중에서도 대기업 면접 대기업 면접에 꼭 준비할 3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면접 준비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대기업에서 면접을 거의 매일같이 이렇게 면접관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면접을 잘 볼 수 있지 이런 팁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대기업이 별로 다를 건 없습니다 다 면접이라는 게 똑같죠 굳이 대기업을 언급하는 이유는 대기업은 소위 스펙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몰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스펙적인 측면 경력적인 측면에서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면접관들도 오히려 이런 이력서에 나오는 스펙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 괜찮은 친구들이 오거든요 소위 서울대를 가려고 하는데 서울대에서 내가 더 공부 잘해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공부 잘해요 이런 걸 어필하는 격이에요 스펙을 어필할 필요는 없다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면접까지 갔다는 거는 서류를 통과했다는 거는 그 정도는 이미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 자리에 가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났어 제가 뭔가를 좀 더 잘해요 스펙이 좀 더 좋아요 이런 것들을 알리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죠 면접관들은 대기업 면접이라면 이 사람이 얼마나 조금 남다른 생각을 할 줄 아는가 그리고 일을 할 때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잘 될 만한 사람인가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인가 소위 이 사람과 일하면 좀 즐거울까 할만 할까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면접에 대기업 면접에 꼭 여러분들 이건 준비해 가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세 가지 마음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1번은 제안입니다 제안하기 제가 여러분들한테 면접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강조하는 거죠 면접은 시험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자꾸 이제 시험 보러 가는 듯한 기분으로 가요 면접관들이 오늘 무슨 문제를 낼까 뭘 질문할까 이걸 막 파악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막 외워 가지고 머릿속에 담아 가지고 인사말도 막 머리에 외워 가지고 이렇게 연습해서 가는데 그렇게 마치 시험을 보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지 말라고 계속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려요 그렇게 준비하다 보면 시험 문제가 다른 문제가 나오면 당황하면서 망가지거든요 스텝 꼬이거든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면접장에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표현하러 가는 자리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그 면접관들한테 여러분들을 프리젠테이션 하러 보여주러 가는 자리예요 면접관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지가 중요하거든요 면접관이 답이 있는 문제를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답을 잘하고 못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제안을 준비해라 A라는 기업이 면접을 갔다면 그 A라는 기업에 여러분들이 제안하는 거 최소 한두 개를 준비해 가지고 가세요 평소에 대기업 같으면 아마 광고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그런 광고를 통해 뭔가를 봤거나 신문 기사를 통해서 많이 접할 거 아니에요 그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고민을 했다면 뭔가 그 기업이 겪고 있는 문제 풀려고 하는 문제에 여러분들이 제안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 기업에 가면 이 문제를 풀고 싶어요 라는 어떤 구체적인 제안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 기업에 들어간다면 최근에 사장님의 인터뷰를 보거나 신문 기사를 봤을 때 여기에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사회적 문제를 푸시려고 이 기업이 고민이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들어간다면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접근한다면 생각지 못한 이런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스토리가 될 만한 작은 제안 뭐 큰 제안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런 작은 제안이라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가세요 뭐 가서 제안할 게 있습니다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오히려 더 어색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중요한 제안 사항을 준비해 간다면 그걸 꺼낼 수 있는 그런 관련 질문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사실은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 조심스럽게 한번 제안을 드려 볼게요 라고 하면서 면접관들한테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제안하라는 겁니다 면접할 때 이렇게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제가 면접관일 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눈여겨 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정말로 우리 회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관심이 있구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소위 제안할 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면접자는 면접관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어라 이 친구는 조금 뭔가 준비가 돼 있네 생각을 했네 면접에 특화된 질문들 있죠 면접에 관련한 팁들 여러분들 많이 보시면 이런 질문 할 거예요 해가지고 그런 질문들에 청산유수처럼 얘기할 수 있는 팁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면접관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대답을 잘하는 것보다 이렇게 제안하는 거 뭔가를 우리 기업에 제안하는 걸 갖고 오는 면접자들은 뭔가 좀 다르게 보더라고요 최소 한두 개는 꼭 준비해 가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건 태도에 관한 건데요 두 번째는 좀 겸손하고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 이런 태도를 좀 보이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면접관들이 진짜 면접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나 대기업은 지원자들도 많기 때문에 더 그러겠죠 그래서 수많은 면접자를 접하다 보면 소위 편한 말로 사기치는 면접자들도 많아요 정말로 그 프로젝트를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다 했다고 얘기하는 면접자들도 있고 과거 경력이나 학력에 대해서도 조금 부풀려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자기 잘났다고 하는 그런 코멘트들은 지쳐서 별로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차라리 정말로 잘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얘기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업에 대해서 면접자들이 신문 기사 이런 것들을 탐독해서 어느 정도 알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기업 내부 사정에 대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전략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면접관들도 그걸 원하지 않아요 뭔가를 질문했을 때 잘 모르는 거를 어떻게든지 포장하려고 하는 모습 이 모습 다 보이거든요 그렇게 애써 대답을 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아 이 친구는 오히려 좀 자기를 감추고 뭔가 방어적으로 할 것 같은 그런 태도가 보이면 나중에 일할 때도 그럴까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사실 그렇게 조금 방어적으로 일하거나 정말로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과 일하면 정말 피곤하거든요 과연 이 사람이 우리랑 잘 통할 것인가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일이 잘 돌아갈 것인가 원만하게 직원들하고도 얘기가 잘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 그거는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아 그거는 솔직히 제가 지금은 잘 모르는데 이 부분은 저한테 기회가 된다면 확실히 제가 이걸 익혀가지고 확실히 저를 좀 트레이닝 한 이후에 이 문제에 다시 좀 접근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자기가 어떤 경력이 있더라도 남다른 경력이 있더라도 그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겸손하게 얘기하는 정말로 뛰어난 경력이나 업적은 면접관들도 보면 알아요 이력서에 다 써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할 때는 아 사실 이제 그게 솔직히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제가 그 프로젝트에서 이런 역할을 했는데 다른 분들이 워낙 많이 도와주고 또 잘 따라줬기 때문에 가능했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누가 싫겠어요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렇게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는 거 대기업 면접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마지막 질문이에요 마지막 질문 이게 뭐냐면 보통은 대부분의 면접에서는 마지막에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이런 면접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꼭 기회가 된다면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형이 하죠 이런 말들이 많고 가끔은 또 뭐 물어볼 거 없냐 라고 이제 질문의 기회를 주기도 해요 어쨌든 그렇게 마지막으로 좀 마이크가 주어졌을 때 그때 그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 만남에서도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되게 인상 깊은 경우에는 그 인상이 되게 오래 가잖아요 영향이 크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저는 질문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질문하는데 그 질문이 단편적인 질문이어서는 안돼요 뭐 cf 를 봤더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왜 그래요 그런 단편적인 질문이나 혹은 조금은 공격적인 질문 뭐 최근에 그 기업이 이런 행보를 보이던데 아 그거는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뭐 이렇게 이제 조금 면접관들을 그 회사를 대표하러 나온 면접관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공격성 질문 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질문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만약에 운이 좋아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런 이런 아까 이제 제안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서 이런 이런 문제를 푸는데 제가 기여를 하고 싶은데 혹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문제가 되게 가치 있다고 봤는데 그 문제가 풀고 난 이후에도 훨씬 더 큰 이 풀고자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3년 5년 후에 해당 기업에서 정말로 풀고 싶은 문제가 더 있다면 그게 과연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와 관련돼서 그 기업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몸담고자 하는 이 기업의 앞날에 대해서도 나는 큰 관심과 함께 흥미를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는 그런 질문 그렇게 조금 가치 있는 질문 생각해 볼 만한 질문 그렇게 지금 당장 이 면접의 통과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 기업의 앞날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다라는 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준비해 가면은 되게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질문에 대답하는 면접관은 되게 좋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업의 앞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다 보니까 면접의 마무리가 이 친구에 대한 되게 좋은 인상으로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뭔가를 제안하라 질문에 대한 대답만 준비할 게 아니고 제안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겸손하고 부족을 인정하는 태도 이런 저런 면접관과의 대화에서 이런 게 느껴지게 좀 하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이크가 주어졌을 때 질문 그 회사의 미래에 대해 그 기업의 앞날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가치 있는 질문을 준비하라 이 세 가지가 대기업 면접을 준비한다면 꼭 준비하시라 라고 얘기하고 싶은 세 가지에요 제가 워낙 이런 면접자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면접에 대해서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면접이나 회사 생활에 관련된 그런 팁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상 b급tv의 브루스였습니다